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올해 CS2020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가전전시회인 CS2020 주관사의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의 회장인 게리 샤피로 회장이 1월 9일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미디어간담회에서 올해 CS에 참가한 국가별 스타트업 수를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CS2020 전시규모는 축구장 33개와 맞먹을 정도의 광대한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아주 세계 최대의 전시입니다. 특히 그 전시의 가장 중심에는 라스베가스의 컨벤션센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센트럴홀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센트럴홀 입구에는 올해는 LG전자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LG전자 부스에서는 약 200저장의 올레드가 펼치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쇼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 부스를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였습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CS2020 이모저모입니다. 올해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CS2020의 스타트업 전용 정시관인 유레파파크에 50개국에서 1200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스타트업은 179개사가 참가했습니다. 미국이 320개, 프랑스가 207개, 그 다음에 한국이 179개로 세 번째 순서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일본이 35개, 중국은 22개를 합친 숫자보다도 2.8배 정도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대만이 66회사, 네덜란드가 53회사가 참가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해서 79%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전체 참가업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도 20% 늘어난 294개사가 참석했습니다. 일본은 69개사로 11% 늘어나는데 거쳤습니다. 중국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CS 행사장을 방문한 한국인 내 총수는 1만 명에 달했고, 작년보다도 2천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CS의 2020의 첫 번째 기조연설자는 삼성전자의 소비자 가전 부분장인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맡아서 행했습니다. 샤피루 회장은 김현석 사장의 연설을 두고 삼성은 특줄난 기조연설로 행사를 축하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특히 김 사장은 CS 2020 개막 하루 전인 1월 6일 날 열렸던 강연에서 인공지능형 동반 로봇인 볼리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볼리는 사물인터넷 기기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기입니다. 이번 CS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첫 번째는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고, 모빌디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폴드폰에 질주를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고, 네 번째는 고령화 관련 사업이 최고의 그런 질주를 하고 있다 그 점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CS의 한국인들입니다. 현재 국내 정치 환경은 구한말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서 성공하고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세상은 급변하고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들이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하든 기업바들은 적응하고 변신할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나 기업의 숫자면에서 한국계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 번째로 많이 CS2020에 참여한 것은 정말 또 하나의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해석을 더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국의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더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국인 사업가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또 더 잘되고 싶은 욕망이 그 어느 나라 사업가들보다 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동안 여기에서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97년도에 영국의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피숍이 한국을 방문해서 남긴 책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란 책입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을 저자가 포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한국은 특헌계급의 착취, 관공서의 가혹한 세금, 총체적인 정의의 부재, 모든 벌의의 불안정성, 비계획적 정책 수행, 업무로 물든 고위공직자의 약탈행위, 하찮은 후궁들과 궁전에 한가하면서 쇄약해진 군주, 널리 퍼져 있음의 민중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미신, 그리고 자원이 없고 우울한 더러움의 사태에 처해 있다. 누가? 바로 조선이.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 나라는 형편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조선 땅의 국경을 넘어서 바로 인접한 북간도와 연해주 지역에서 조선의 농민들과 사업가들이 여타 민족을 무찌르고 성공적이고 근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비쇼업 여사는 완전히 다른 전망을 내놓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단히 명민하고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정직한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천천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길이 번성할 것이다. 정직한 정부 밑에 보호만 받을 수 있다면 한국인들이 아주 잘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1897년도 조선 말기와 구한말 시대를 살펴보면서 내린 비쇼업 여사의 한국인에 대한 제언이자 전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이 시대의 위정자뿐만 아니고 집권 세력뿐만 아니고 한국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야 될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바꾸면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실전에 옮기자는 거죠. 두 번째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보자. 세 번째 한국을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서 가장 뛰어난 환경을 만들어 보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전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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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